어, 얘 줄일 건데. 짜자잔. 우와, 새로운 오리발이다. 이거 딱 맞을 거 같아. 딱 맞을 거 같아? 큰 걸로 샀는데? 어, 너무 큰데? 어떡해, 너무 큰데? 아, 이거 신어야겠어. 너무 헐겁다. 사이즈가 하나 더 사야 되네, 또. 응. 길이 어떤 거 하자. 지금 어때, 혜진이?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? 아니, 조금만 더. 완전... 오, 됐어, 됐어. 여기 제일 편한 거 같아. 여기 왜 여기가 근데... 폴드로가. 너, 이게 다 되어있는거 같아. 아니, 이제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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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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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사줄게 뭘로 사까? 시러기 엄마가 못 먹는건데 응 이거 뭐 하나? 응 어 오뚜기 어묵 귀여워 바님 반타기 피아야 피아야 에헤러 샌널러 샌널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소가 적도 있던 여전히 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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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놔두면 되지 샤헤 샤헤yi 샤헤 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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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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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귀엽다 힘이 달려있다 힘이 달려있다 중간까지 잘했는데 아저씨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찾았다. 두 개였어? 다행이다. 드디어 찾았다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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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집에 가서 떼줄래. 그래. 가자 이제. 다려야 돼. 다려야 돼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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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리 와봐. 어디 있어? 잠깐만, 얘들아. 기다려 주세요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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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이제서 다행이다. 어떠한 날이 있고 다행이다. 김치 다이어트 다이어트 일어날 다이어트 바람이 엄청 너네 ㅠㅠ 라라라 일찍 거기서 한 입 아주 잘 먹어주는别인 것 같아요 아름다워라 에이 오늘 밤에 그럼 아쉽게도 같이 가려고 해요 한 30분 놀았나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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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dth. asp. 감사합니다.